이런 이석증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난 뒤에 환자분들이 꼭 물어보신 질문 한 가지가 이석증의 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인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어지럼증에 이렇게 한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이석증 즉 양성, 돌발성, 체위성 효능증으로 국내 연구에 의하면 어지럼증 원인의 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이름보다는 이석증이라고 자주 불리는 이 질환은 가만히 있다면 괜찮지만 자세 변화, 즉 머리의 위치가 바뀌면서 1분 정도에 강한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귀에서 평행을 담당하는 진정기관 중 낭현반이라는 부분 안에 평행반에 정산적으로 붙어있는 이섭자가 떨어져서 그 주위에 있는 반고리 모양의 반고리 간의 이석이 들어가게 되면 이석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석이 비정산적으로 반고리 간에 들인 상태에서 뒤로 눕거나 고개를 들거나 혹은 누운 잔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릴 때 이석이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반고리 간 안에서 움직이게 되고 이러한 이석의 움직임이 어지럼증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게 되면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안심과 함께 심한 어지럼증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석증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난 뒤에 환자분들이 꼭 물어보신 질문 한 가지가 이석증의 원인입니다. 심한 어지럼증을 경험하는 이석증의 특성상 이석증이 발생하고 나면 이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시고 또 혹시나 생길 재발 등에 있어서 걱정하시면서 이석증의 원인을 궁금해하십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석증의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바로 원인 미상으로 뚜렷한 원인이 없는 겁니다. 이석증 중에서 대략 70% 정도는 뚜렷한 원인 없이 생깁니다. 즉 특별한 원인 없이 기안의 평일반에 붙어있는 이석이 떨어지게 되고 그 옆에 위치한 반고리 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석증이 생겨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환자분들께서 이석증이 생긴 뒤에 자신의 생활습관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부흥과 잘못된 행동이나 사항 때문에 이석증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뚜렷한 원인이 없어도 기안에 붙어있는 이석증이 떨어져서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이석증이 발생을 너무 심각해지지 않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하셔야 이석증의 치료가 잘 되고 치료 후에 어지럼증이 잘 줄이 됩니다. 가령 너무 어지럼증은 심각하게 이기시고 뭔가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런 경우에 이석증을 잘 치료하고 난 뒤에도 잔존하는 어지럼증이 남아있고 또 이석증이 생기는 비슷한 상황인 고개를 움직일 때 혹시라도 이석증이 생긴까봐 걱정이 되면서 실제 이석증과 비슷한 어지럼증이 생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대부분의 이석증은 원인이 없이 생기는 원인 불명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환자분의 생활습관이나 행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뚜렷한 원인이 생기는 2차성 이석증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2차성 이석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 안에 위치한 전전기관에 있는 내부 부분에 영향을 주는 외상입니다. 즉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혹은 교통사고로 머리 부분에 외상과 같은 충격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기 안에 평일반에 붙어있는 이석이 떨어지면서 이석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상으로 이석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이석이 동시에 떨어지거나 혹은 양측기에서 이석이 떨어져 이석증이 여러 군데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랜 기간 동안 유체적 활동 없이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간혹 수술을 받은 후에 한 자세로 오랜 기간 동안 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자세로 누워있게 되면 기에서 이석이 떨어져서 그 주위의 반골이간에 들어가면서 가장 낮은 위치에 쌓이게 됩니다. 이후 한자분의 머리의 자세를 바뀌면서 떨어진 이석이 움직이면서 실제로 어지럼증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허리 수술 등으로 누워있는 분께서 이런 이석증이 생겨서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는 기원은 종종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석증의 원인은 기에 다른 질병 이후에 생기는 이석증입니다. 여기서 기의 질환은 이석기간에 위치해 있는 내이의 영향을 주는 질병인데 이러한 질병에는 전증신경염, 메뉴리병, 그리고 돌발성 난청 같은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고 난 뒤에 이석이 정상적으로 붙어있는 낭염반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기능 이상이 생기고 그 결과 이석이 떨어져서 주위에 있는 반골이간에 들어가 이석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전증신경염에 의한 의지염증이 있었던 분이 이러한 전증신경염은 구성되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의지염증이 생겨서 진찰을 해보면 이석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뚜렷한 원인이 있는 이석증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이석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뚜렷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원인이 없으니 이석증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치료가 되는 이석지환술을 받고 해보고 하시면 됩니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석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이석증이 치료가 난 뒤에도 잔존하는 어지럼증이 남기도 합니다. 이석증을 겪으신 여러분들 모두 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한시라도 빠른 치료를 받으시고 이석증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인이 있는 2차성 이석증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는 동일하게 시작하면 되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원인 불매의 이석증이라도 잘생기는 위험요인이 있는데 이러한 이석증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올리닝 통합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